안녕하세요 물컵입니다 코만더파크에서 특별한 게임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나바렐에 총알을 직접 넣고 입으로 불어소는 일명 독침전을 메인컨텐츠로 가져왔습니다 게임은 4명의 인원으로 개인 감염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적들을 모두 아군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자 숨어 3 2 1 시작 맞은지 안 맞은지 보겠는데 맞은지 안 맞은지 보겠는데 이거 아 맞다 맞다 인정 인정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게 뭐야 아이씨 아이씨 장착이 존나 힘드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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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закон 아아 ün 아 으 어떻게 했어? 아 깜짝이야 끌어서 쏘실거 같은데? 단자동만 하겠으면 너무 사기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니 혼자만 뭐 위탁이야 지금 혼자 길까지 이거 못했어요 이 빌딩이 없어 에이 에이 브로 오케이 이거다 컨셉이다 가다 갑시다 의미 없잖아 자 10 9 10 5 4 3 3 1 4 5 5 5 5 5 5 5 야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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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 알려줄게 입에 비빕차를 한가루 멈고 그냥 뿜어 그게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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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부끌 못하겠어 도로워 죽였네 위기 거 천연 전 날으니까 막국ские 나쁘서 너무 더러워 샷건 실패했다 샷건 하지 말고 그냥 기반줄이 아 더러워 죽겠는데 진짜 이씨 지금까지 복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러소프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그린 오면 기훈이 오면 차 내리자마자 다 준비하고 있으세요 아주 잘하네요 자막에 참고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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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